자기야 나 근데 진짜 지금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진짜 아픈 거 맞는데 무슨 죽이나 먹어야겠다 진짜 이거 맛있네 자기야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봐 이거 어머님이 해주신 거지 자기야 좀 풀어라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해준 거 먹고 있는데 대답이라도 좀 해주지 뭐야 이번엔 또 표정이 왜 그래 뭔데 또 뭐야 나한테 뭘 자꾸 숨기는 거 없냐 그렇게 무섭게 물어보지 마 아니 그냥 자기 다 그 자기가 본 거면은 그냥 말을 해줘 나 지금 환자가 돼 이거 뭐하는 거야 나 진짜 이거 너무 아니야 나 이거 진짜 라디오에 사연 보낸다 나 아파 죽겠는데 이거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아파 나 진짜 열 재봐 아 진짜라니까 열 재봐 그럼 재봐 아구 채운 게 있어 재봐 자 자 봐봐 잰다 아 뭐 아픈 걸 못 믿냐 자 봐봐 30 어? 이게 왜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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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내가 분명히 열이 이거 지금 자기야 아이고 죽이 짱이다 아 아니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억울해 근데 진짜로 아니 죽을 한 한입 두입 하니까 힘이 나긴 하더라고 땀 쫙 빠지면서 아니 자기도 봤잖아 나 땀 하 진짜 내가 아픈 내가 아픈 거 이걸 내가 거짓말 했으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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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기 아들이다 이건 진짜 아니야 어? 아니 나 아니 근데 나 진짜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거 이게 자기 사랑의 힘으로 내가 나왔나 보다 아니 진짜로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요리 그걸 진짜 좋아하잖아 어 맨날 자기 어머님 어머님 핑계대면서 맨날 어? 막 그냥 언젠가 언젠가 해준다 언젠가 해준다 막 그런 말만 하다가 맨날 안 해줬잖아 이번에 어? 근데 이거 어머님이 하신 거 아니야? 아 뭘 말을 들 아 진짜로 나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그렇잖아 건강한 게 별게 아니라고 맛있는 거 그냥 잘 먹으면 건강한 게 어? 아니 뭐 뭔데 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도대체 자기한테 뭘 숨기는데 자기 아니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자기가 의심되는 거를 말을 하면 되잖아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나 나 그래 내가 뭐 숨기는 거 뭐 있겠냐 나 그냥 딱 하나밖에 없다 나 네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딱 하나 생각이 나거든 어? 그거지? 아니 그거 맞잖아 나 그 그 포토카드 그거 아이유 포토카드 그거 봤지? 그거 맞잖아 뭘 또 아니래 그거 밖에 없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있잖아 내가 아니 들어 봐봐 내가 내가 있잖아 나 나 나 진짜 연예인 안 좋아하거든 좋아해도 난 남자 연예인 좋아해 근데 나 진짜 여자 연예인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 피자를 샀는데 그거 그냥 준 거야 피자 피자를 시켰더니 그 카드가 왔어요 그 포토카드가 아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게 있는 거지 어? 아 아니 아니야 그거 그거 되게 얻기 쉬웠어 검색해봐 그때 그냥 피자 시키면 좋다니까 그 뭐 그 뭐 빨리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행사하는 질도 몰랐는데 그냥 나는 시켰는데 그게 왔어 진짜야 그걸 내가 뭐하러 아니 나 진짜 그냥 말을 하기 싫었는데 왜냐면 자기가 이런 걸로 괜히 상처 받을까봐 근데 뭐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럼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 나 진짜 이제 다 말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진짜로 진짜 이제는 나 진짜 없어 그래 그래 아니 좀 그만 좀 의심해라 내가 뭐 너한테 평소에 거짓말을 했냐 뭘 했냐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여주고 뭐 나 모든 비밀이 없는 사람한테 왜 그래 치 나도 서운하거든 응 서운하지 내 말도 안 믿어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나 안 믿어가지고 나 안 믿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됐지만은 자기가 나 안 믿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아니 근데 나 진짜 억울하네 나 분명히 열 많이 났는데 열이 온도가 다 내려가냐 내가 전복지우기 몸에 잘 뭘 봤나 알았어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안 그럴게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내가 좋아했으면 오히려 말했을 거야 내가 좋아했었다고 근데 그거 아니니까 그냥 말 안 한 건데 그래 이거 그냥 갖다 놔 뭐라고 또 찾아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아 아 좀 누워있어야겠다 아